에어메랄드 바다 위에 떠있는 산호섬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는 2019년까지 매년 8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인기 관광지입니다.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한국, 홍콩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는 여행지인데요. 오키나와는 아열대 기후로 연중 따뜻하고 아열대 식물과 꽃, 그리고 마린스포츠와 렌터카 서비스가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는 현재 일본의 도도부현 중 최남서단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류큐왕국이라 불리던 일본과는 다른 국가였죠. 류큐왕국은 아시아 북단과 남단의 한가운데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16세기까지 해양무역으로 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유물로는 1458년에 제작된 만국질량의 종이 있는데요. 만국질량이란 의미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잇는 가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국질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죠. 유큐왕국은 남해의 승지에 위치하여 조선의 빼어남을 모아놓았고 명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일본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유큐는 이 한가운데에 솟아난 복례도이다. 선박을 통해 만국의 가교가 되고 이국의 산물과 보배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이처럼 당시 유큐국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다른 강성한 나라들 사이에서 우욕으로 인해 이익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큐왕국은 1429년에 제1쇼시 왕조가 시작되어 1879년 일본제국에 강제병합되어 멸망할 때까지 약 450년간 존재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 오키나와에 존재했던 옛 왕국, 유큐왕국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유큐신화에 따르면 천신 아마미코의 후손이 천손씨 왕조를 세워 17802년 동안 유큐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마다 있는 계국신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천손씨 왕조는 마지막 왕에 가서 신화인 리유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시기가 12세기 후반인데요. 천손씨 왕조가 멸망하는데 있어 리유의 배반이 있었지만 바로 이어 우라소의 아지였던 슌텐이 1187년 리유를 물리치고 슌텐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슌텐 왕조가 세워지기 전 이 무렵에 오키나와는 구스쿠 시대라고 하는데요. 리유큐 군도의 섬들에는 10세기 무렵부터 부족국가의 형태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들 섬에는 아지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2세기부터 리유큐의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구스쿠 시대가 시작되었고 각 구역의 지배자들인 아지는 성이라 할 수 있는 구스쿠를 쌓으며 그 일대를 다스렸죠. 이들의 형태는 경쟁과 협력이 반복되며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나 일본의 다이메 전국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스쿠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는 아지들의 경쟁을 보인 형태였지만 문명의 수준으로는 이제 막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철기가 도입되고 농경문화가 확립되기 시작했죠. 농경문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였고 생산물과 인구의 증가는 사람들 간의 욕심이 부딪히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87년 천손씨의 왕조가 끝이 나고 슌텐왕이 슌텐왕조를 세우며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집권국가의 통치자라기보다는 여러 아지들의 힘싸움에서 좀 더 우위에 있는 수장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할 수 있었죠. 슌텐왕조는 2대 슌바중키, 3대 기온까지 이어졌는데 기온왕은 신하인 에이소에게 왕위를 이양하며 1260년 슌텐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3대 기온왕 시절 류큐에 발생한 재앙들과 역병의 책임 때문에 에이소에게 물려졌다고 전해지지만 쿠데타였을 거라고 추정되기도 하죠. 새로운 왕이 된 에이소는 중국 남성의 승려 젠칸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에이소가 죽은 후에 에이소 왕조는 4대 왕인 타마쿠스쿠 때 쇠락하여 5대 세이왕에 이르러 에이소 왕조는 몰락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왕조들의 시대인 천손시 왕조, 슌텐 왕조, 에이소 왕조가 끝나고서는 1332년 류큐의 삼국시대라 할 수 있는 삼산시대가 열리는데요. 영토는 세계로 나뉘게 되면서 위로부터 북산, 중산, 남산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14세기 초반으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태동하고 근처에서는 조선이나 명나라 같은 중앙집권국과 일본은 막부를 다스리는 쇼군이 있었죠. 그에 반해 류큐에서의 삼산시대는 아직까지도 여러 아지들의 동맹체 수준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북산은 체치수가, 아니 북산에서는 여러 왕들이 대를 이어 한의지라는 이름으로 북산을 다스렸으며 기질이 용맹한데다가 지형이 험난하여 전투민족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수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중산은 1350년 사토가 즉위하면서 중산을 다스렸으며 이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때문에 점점 나라다운 기틀을 잡아가게 되죠. 남산은 쇼사토가 즉위하면서 오키나와의 남부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남산의 마지막 왕인 타루미가 성격이 포악하고 주색을 밝히며 국정을 돌보지 않는 바람에 중산화, 쇼아시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산의 사람들은 주로 어업을 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삼산시대 세왕국들은 당시 선진국인 명나라에게 앞다투어 조공을 바치며 교류를 원했는데 세왕국의 국력으로는 중산, 남산, 북산의 순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1416년 북산화왕에게 불만을 품은 북산의 사람들은 중산화왕에게 의탁해 북산화왕 한한지를 없애버리는데요. 그 결과 북산은 멸망하며 중산에 흡수되게 됩니다. 5년 후 중산화왕인 쇼시쇼왕이 세상을 떠나자 쇼아시가 중산화왕에 즉위하였고, 8년 후인 1429년 쇼아시는 남산을 멸망시켜 삼산을 통일하게 되죠. 이로써 삼산이 통일된 1429년부터 제1쇼시왕조가 시작되는 류큐왕국이 시작됩니다. 삼산 중에서 슈리성을 수도로 한 중산에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국서를 보낼 때는 유구국 중산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죠. 이 칭호는 먼 훗날 일본에 합병돼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오키나와 섬은 쇼아시로 인해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새로운 국가인 류큐왕국은 내부적으로는 그리 튼실하지는 못했는데요. 1대 왕인 쇼아시가 죽고나자 왕족들 간의 세력 견제가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의 재위가 길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했죠. 특히 1453년 5대 왕 쇼 킴푸쿠의 사후 왕위를 놓고서는 다툼 끝에 슈리성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류큐왕국이 세워진 지 40여 년이 지난 1470년, 쇼 토쿠왕이 죽고나자 궁전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하였던 카나마루가 세자를 살해하고 기존의 왕족들을 추방하고서는 자신의 이름을 쇼엔으로 바꾸게 되죠. 이 시기를 쇼시 왕조의 두번째 왕조라 하여 제2쇼시 왕조라고 합니다. 류큐의 역사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이 시끄러웠던 와중에도 1477년 류큐왕국에서는 국가에 대해 혼란을 잠재우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제2쇼시 왕조의 3대 왕인 쇼시는 15세기 류큐의 번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는 13살의 왕위에 올라 50년 동안 류큐왕국을 통치하였는데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정비에 신경을 쓴 왕이었죠. 류큐왕국의 주요 권력층에는 구스쿠 시대부터 그 시작을 같이 한 아지 계층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왕권에 위협을 주는 존재들이었죠. 이에 쇼시는 지방의 아지들을 수도인 슈리에 모여 살게 했습니다. 즉, 이제 류큐왕국에서도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처럼 중앙집권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아지들을 중앙에 모으고 나서는 각 지방의 영주를 잃어버린 곳에는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아지우치라는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중앙집권화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반란을 보이는 지방들도 있었는데 쇼시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잠재웠죠. 그리고 국가의 모든 이들에게 무기 소유를 금하게 하였으며 슈리에 있는 무기 창고에 무기들을 보관하여 국왕과 중앙정부로 힘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후 쇼시는 중앙정부로 모인 군사력으로 100여 척의 전선을 파견해 미야코 섬과 야에이야마 섬이 있는 사카지마 제도를 차지하게 되었죠.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명나라와 더 가깝게 지내며 지금의 타이, 태국의 옛 명칭인 시함과도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불을 축적하여 국가를 번영시켜 류큐의 황금기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쇼신이 일으켰던 류큐 왕국도 그가 죽고 나서는 세계 정세에 따라 힘을 잃어갔는데요. 서양에서 시작된 대항해시대로 인해 점차 동양로 무역을 펼쳐갔던 서양 세력은 류큐에 있어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국시대 혼란기에서 막부가 제어하지 못한 틈을 타 일본 다이묘들의 진출로 인해 류큐의 중계무역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었죠. 서양 세력의 유입과 다이묘들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류큐 왕국은 겨우 버티엔가 싶었지만 임진왜란의 영향과 사츄마의 침공으로 인해 류큐 왕국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시아의 인기 관광지 오키나와는 현재는 일본의 현 중 하나이지만 오랜 옛날에는 일본 본토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독립국인 류큐 왕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류큐어로 일본어와는 별개의 언어로 일본인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었죠. 오키나와에서는 현재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뉴큐어의 어휘들이 많이 섞인 방언도 존재하는데요. 1950년대 전후로는 미군 점령과 지배로 인해 고령층에 사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려 지금은 되려 일본 내의 영어교육시설보다 낙후된 교육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층들은 일본에서 영어 실력이 가장 떨어지는 편이죠. 오키나와의 역사는 일본과는 다른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사의 시대 구분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오키나와의 역사시대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들은 11세기 경까지 선사시대를 거쳐 11세기 후반부터는 아시들이 다스리는 구스쿠시대 그리고 14세기 말에는 남산, 중산, 북산으로 이루어진 삼산시대로 이어졌죠. 1416년 북산왕 한안지에게 불만을 품은 북산의 사람들은 중산에 의탁하여 북산왕을 없애고 중산에 흡수됩니다. 1429년에는 중산왕 쇼아시가 남산을 멸망시키며 삼산을 통일하죠. 삼산이 통일된 1429년인 이때부터 류큐 왕국으로 칭하였으며 류큐 왕국은 1879년 일본제국이 강제병합되어 멸망할 때까지 450년간 존속합니다. 류큐 왕국은 삼산을 통일하고서 당분간은 혼란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초대왕이 죽은 후에는 왕족들 사이에 자전 내분이 일어나면서 왕들 가운데 10년을 넘긴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477년에 즉위한 쇼신왕이 접어들어 류큐 왕국은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면서 정치, 경제, 종교를 정비하고 주변의 섬과 제도까지 지배력을 넓히게 되며 황금기를 가졌죠. 하지만 류큐의 황금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쇼신왕은 1527년까지 50년간 류큐를 통치했는데 그의 말년 무렵 근처에 있던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 최대의 혼란기인 전국시대가 한창이었던 거죠. 일본 전국시대는 무로마치 막부 말기부터 시작된 혼란기로 천황과 쇼군의 본의가 떨어져 각 지방의 영주였던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이 패권 다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일본 전국시대에 대해 알고 계시는데요. 극심한 혼란기의 힘싸움에서 가장 우위를 보였던 다이묘은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오다가 죽은 뒤 일본을 거의 통일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기회로 전국시대를 끝내며 에도와쿠를 연 사람이 도구카와 이에야스였죠. 일본 전국시대의 다이묘나 유명 사무라이들은 삼국지의 많은 장수들처럼 많은 이들이 등장하는데 일본 열도의 남소쪽에 있는 섬 규슈에는 사스마의 시마즈 가문이 있었습니다. 시마즈 가문은 규슈시방의 강자들이었으나 결국 전국시대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일본 전국시대의 마무리는 임진왜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일본을 거의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투에 경험 많은 다이묘들을 모아 조선 침공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 조선 정복은 실패하게 되고 이때 시마즈 가문도 임진왜란에서 자신들의 전력에 크게 손해를 보았죠. 이후 도구카와 막부에 이르러 정치 평가루기에서 시마즈 가문은 도자마 다이묘라는 밉상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시마즈 가문은 일본 남서쪽 바다 건너에 위치한 류큐 왕국을 넘보게 되죠. 시마즈 가문이 류큐 왕국에 대한 야욕을 가졌던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에 차출될 때부터 류큐의 군량미를 내놓아라 필요한 돈을 내놓아라 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죠. 류큐 왕국에서는 군사력이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러한 협박에 대해 모두 들어주진 못했지만 일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에도 왕국 시절에 접어들어서 사스마의 시마즈 가문은 사신을 보내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다 결국에는 류큐를 침공하게 되죠. 1609년 3월에 시작된 류큐 침공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을 류큐의 항복으로 끝났으며 류큐 왕국의 쇼네이 왕은 백여명의 신하들과 에도까지 끌려가 쇼군을 아련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중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던 자들은 끌릇물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사스마는 류큐 왕국을 완전히 멸하진 않았는데 이는 류큐가 평소 무역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치품들과 중계무역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류큐는 중국과의 거래를 위해 기존에는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이제는 사스마에도 복속되었으며 사스마보다 상위계급인 에도막부에게도 복속되는 존재가 되었죠. 사스마는 류큐의 수도 슈리 인군의 항구도시인 나하에 류큐 재범봉행이라는 관리를 두고 막대한 조공을 걷기 시작합니다. 류큐 왕국으로서는 기존 중국에 보내던 조공의 몇 배는 더 많은 조공액이 필요하다 보니 각 지방에다가 사람 머릿수만큼 내야하는 무거운 인두세를 매겼죠. 이로 인해 인두세가 부담되는 곳에서는 주민들을 죽여야하며 세금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임진왜란 시기와 맞물려 류큐 왕국의 임진은 풍전등화처럼 불안해졌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17세기, 18세기 동안에는 조금씩 나라의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구마와 설탕의 제조법을 배우고 일본에서는 목화를 들이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며 국력이 회복되는가 싶었죠. 그러다 류큐가 무역 의존을 해오도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류큐는 다음으로 청나라와 무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와도 수호조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유럽의 열강들이 류큐에게 손길을 뻗칠 정도라면 이미 유럽이 청나라와 일본에게 영향을 끼치는 더욱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손을 뻗친 동아시아 정세는 최강 창날라조차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였고 일본 에도 막부에서도 사양의 침략을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었죠. 이에 일본 내부에서는 현재의 막부체제로는 사양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급진 개화파들이 막부 정권을 뒤집게 됩니다. 일본은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신무기와 사양병제를 먼저 도입한 급진 개화파들이 막부를 밀어내며 1868년 메이지 찬황이 즉위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선포되었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기 시작한 일본 신정부는 1872년 류큐를 번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기존에는 류큐 왕국이라고 인정해주던 것을 유부번왕으로 강등시키면서 류큐가 일본의 속령이라고 선언하게 되죠. 이를 제1차 류큐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류큐 왕은 쇼타이였는데 일본의 류큐 처분 선언에 불만을 품고 청나라에는 계속해서 류큐 왕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았는데요. 일본 정부가 류큐 왕국을 번으로 강등시키고 2년 뒤인 1874년 대만섬에서 류큐인들이 피설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만섬은 청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류큐인들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류큐인 피설 사건에 대하여 일본군을 출병시켜보는데요. 청나라는 자국에 일본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하긴 했으나 굳이 류큐 문제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로써 청나라가 류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실시하게 되었죠. 5년이 지난 1879년 일본 정부는 군경을 파견해 류큐 번을 없애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큐 왕국의 쇼타이 왕을 도쿄에 압성했죠. 이를 제2차 류큐 처분이라고 합니다. 쇼타이는 왕에서 강등되어 후작이 되었고 1429년부터 이어져온 류큐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죠. 당시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지냈던 윌리시스 그랜트 전직 대통령은 세계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류큐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앞으로 일본의 해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랜트는 청나라로 가서는 심각성을 제기했지만 청나라에서는 자그마한 섬 하나 따위라는 식으로 시큰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류큐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쇼타이 왕이 일본 본토로 가보니 낙후된 오키나와보다 발달된 문명에 반하게 되면서 일본 생활에 너무 만족해하며 류큐로 돌아오지 않았던 점도 일본과 류큐의 병합을 막을 수 없었던 원인 중 하나였죠. 류큐 왕국의 멸망 이후 1879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 제국 영토의 일부였으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본토와는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본토로 이주하거나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1941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초반 강세의 분위기를 타서는 일본도 아시아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진주만 공격을 통해 미국 부대를 초토화시켰는데요. 하지만 전쟁 초반부의 기습 공격이 성공했을 뿐 국가 전체 전력의 차이는 너무나 큰 나머지 시간이 지날수록 압도적인 미국이 힘을 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미국은 오키나와를 공격하였고 이 전투로 인해 양측 병사들이 다수 사망했음은 물론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오키나와 주민들도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키나와는 미국 통치령으로 1972년까지 미국이 통치하였는데 오키나와 내 사람들의 여론은 반일 혹은 반미로 갈등을 빚다가 1972년 다시 일본으로 귀속되죠. 세월이 지난 현재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미군기지 퇴출운동이라던가 일본으로부터 류큐 독립운동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나서는데 오래전에는 류큐 왕국이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키나와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치적인 목소리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리조트와 휴양지로서 오키나와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